음악 GTD 185 여자아기가 오늘부터 8월 32일 수요일까지 빅베어 파인크러스트에 서 있습니다. 4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계속 등록해 주시고 캔디 데이과 팀멤버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와나 가을학기가 9월 8일부터 개강합니다. 등록은 2부 3부 예배 후 본당 로비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성도 양육과정이 지난 8월 23일 수요일 오후 8시 개강했습니다. 한기홍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지도자 자질론과 다양한 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 2017년 마지막 양육과정입니다. 계속해서 등록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평생대학이 9월 9일 개강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다양한 과목이 개설됩니다. 주일 1, 2, 3부 예배 후 로비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관심 있으신 성도 여러분의 등록과 참여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오늘 오후 1시 20분 새가족실에 서 있습니다. 7월과 8월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단임 목사님과 교제 나누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국에서 매월 4번째 주일 1부 예배 후 WMC 5층 브리핑룸에서 각 그룹 전도부장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노방 전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하셔서 전도의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기학교 1기가 9월 16일부터 15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비전센터 드림랜드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18개월부터 48개월 아가와 보호자 1인입니다. 2, 3부 예배 후 로비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은혜 가정학교가 9월 13일부터 8주간 개강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비전센터 116호에서 열리는 이번 가정학교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문 강사들의 성경적 가정과 결혼에 관한 강의가 마련됩니다. 성도 양육 필수 과정이오니 많은 등록과 참석 바랍니다. 인도 미존도 종족 단기 선교가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인도 지역에 서 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인도 신학교 학생들과 함께 그들의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웨딩체플에서 팀멤버 모임을 갖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교우 소식과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와 주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혜 소식이었습니다.